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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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봤어요 정보부터 잘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도 왼쪽 왼쪽도 봤습니다 솔로 계획은 지금 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미스터드의 맏언니다 보니 저희를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선배님들 곡으로 이슈는 됐으나 너희들의 히트곡이 없지 않냐 이런 직설적인 결로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새로운 곡을 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늦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동생들의 좋은 곡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저희 미스트로트에서 나오는 앨범들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